프리퍼레이션 해줍니다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1402번을 원쿱 발라줍니다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라이젤 퍼펙트 탑젤을 발라줍니다 머메이드 파우더를 파우더 팁을 이용해 문질러 밀착시켜줍니다 3203번을 팁 위에 부분적으로 발라줍니다 3204번을 겹치지 않도록 발라줍니다 3292번을 팁 위에 빈 곳에 채워 넣어 발라줍니다 3292번을 팁 위에 빈 곳에 채워 넣어 발라줍니다 3292번을 겹치지 않도록 발라줍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볼륨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파레트에 아트라이너 이츠 블랙 컬러를 덜어내줍니다 라이너 공일 브러쉬를 이용해 하트를 그려줍니다 420번을 구멍이 있어요 420번을 바래줍니다 420번을 채워 주기니 를 올려줍니다 420번을 뜯겨줍니다 3521번을 뒤집는 양쪽에 깐다림을 밉니다 520번을 얇게 만들거에요 520번을 넣어달라 420번을 넣어 줍니다 720번을 넣어줍니다 킹탑을 발라줍니다. 아트라이너 이츠 화이트 컬러를 덜어내줍니다. 크리스탈 라이너를 이용해 하트의 외곽선을 얇게 그려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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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었습니다.